음 아이 안녕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진짜 라이브 오랜만에 한 것 같아요 머리 잘랐어요 여러분 어제인가 오늘인가 기억이 안 나 어제인가 이게 음방 돌면서 시차가 좀 생긴 것 같아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머리 괜찮아요 여러분? 이게 엔진이 원했던 돈모어라는 건가? 이번엔 억지가 아닙니다 진짜 돈모어 했어요 머리 괜찮아요 이케아 미쳤어 솔직히 너도 맘에 들지? 맘에 들어요? 근데 제가 뭐냐 옛날 활동 때 그 영상들을 최근에 봤었거든요 스윗밴드도 그렇고 바이미트도 그렇고 엑소트도 그렇고 봤는데 다 머리 기장이 비슷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할 스타일링이 없단 말이에요 진짜 유일하게 찾은 게 뮤벤드 했던 머리고 이제 그거 빼고 이제 진짜 할 게 없어가지고 그냥 이참에 그냥 한 번 짧게 잘라가지고 다시 또 기르면 되지 하면서 자랐습니다 다시 기를 거예요 여러분 단기간 던모어입니다 맘에 들면 이제 유지하겠죠 근데 모르겠어요 아직 유지할지 말지는 너무 잘 모르겠어요 되게 많이 잃어버렸어요 되게 많이 잃어버렸어요 일본어 일본어 즐거운 시간이에요 여러분 즐거운 시간이에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앞에서 눈에 띄고 항상 눈에 띄고 항상 눈에 띄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앞에 보이냐고요? 너무 잘 보이는데 머리 자르기 전에는 이쪽 아예 안 보였거든요 그나마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정도 던모어는 할 수 있어요 더 이상 이제 올라가면 이제 진짜 안 돼요 눈에 띄고 아 눈에 띄고 눈에 띄고 눈에 띄고 눈에 띄고 조금 아가 끊었을까 눈에 띄고 눈에 띄고 눈에 띄고 눈에 띄고 좀 어둬 때 는 아니 아니 다행히 아니 머리를 좀 뒤로 넘겨보라고요 그러면 원래랑 다를 게 없는데 아마 덤먼은 진짜 이전도 덤먼은 드데떼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진짜 거의 한 3년 만에 자른 거예요 진짜 제 머리로 그래가지고 왜 잘랐지? 왜 자른 걸까? 왜 갑자기 덤먼을 하겠다고 한 거지? 저도 기억이 안 나요 뭔가 앞머리 있으니까 자꾸 만지게 된다 불컬... 불컷대로 돌아간 느낌 불컷도 딱 이전됐던 것 같은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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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いや 、 伸ばすのに結構時間がかかるんで とりあえずは とりあえずは伸ばす予定ないんですけど あっ いつかまた伸ばしたいなと思います プラダ時ぐらいに いい? やってる? アイガメアリー もう 仕上げられないんだ アイガメアリー 疲れ ハイトーンしようし ハイトーン ハイトーンしたいな ニキビやっぱりとこうした 次は伸ばしたいな 何か選択したいな 何か選択したい? TMIの名前だよ TMIの名前だよ TMIの T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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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Iの名前だよ TMIの名前だよ TMI TMIの名前だ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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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ハイトーンの名前だよ 三年間を作る TMIの名前だよ ハイトーンに 単純されていた にんの名前だよ それに話したいな その名前だよ 記念したいな 너무 그 향이 좋긴 한데 뭔가 다른 것도 쓰고 싶어서 향수 바꿨어 향수 선물이 두고서 알려주고 싶지 않아, NG한테는 왜냐하면 이게 왜 제가 향수를 바꿨냐면 이제 다 썼거든요, 향수 원래 쓰던 거 다 써서 새 거 사러 가자 해서 휴일에 거기 매장 가서 편집샷 같은 데 가서 파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가서 이거 있냐고 왜냐하면 그렇게 그렇게 뭔가 대중적인 향수는 아니다 보니까 나는 분명히 이게 뭐지? 재고가 있을 줄 알았죠 근데 갔는데 이 향만 없대요, 저 향만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 사장님이 어떤 아이돌이 뭐 이 향수를 언급해가지고 갑자기 여성분들이 많이 사러 왔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가 아마 그거 저일걸요? 이렇게 말했더니 니키 씨예요? 이렇게 알아주어가지고 네 맞아요, 했더니 이만한 샘플을 진짜 많이 주셨어요 이제 이게 단분간 안 들어온다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참에 그냥 향수 바꿔야겠다 해서 향수를 바꿨습니다 너무 웃기지 않나? 그거 아마 저일걸 근데 왜냐면은 이 향수가 진짜 어쩌다 제가 발견한 향수거든요 SNS에서 보고 사러 간 것도 아니고 원래 아이돈 브랜드 아이돈 브랜드도 아니고 제가 진짜 재형이랑 쇼핑하다가 제가 진짜 우연히 이게 마주치네요 해가지고 진짜 오래 썼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향수를 쓰고 있습니다 힌트를 주자면은 제 그 캔들 있잖아요, 향주 있잖아요 향주 향주랑 같은 향이에요 같은 향으로 나오는 같은 브랜드의 향수입니다 얼마 전에 바꿔가지고 진짜 예뻐요 냄새 너무 좋고 또 엔진이 살까 봐 두 개씩 사놨어 다 알려주잖아요 이거는 언젠가 언젠가 엔진이 알게 될 거라서 향이 진짜 좋아 진짜 TMI 네? 이 기어가 보니까 더 궁금해진다고요? 다 말했는데 너무... 너무 짧다, 이건 내려야겠어 깔 수가 없네, 진짜 짧으니까 언제 내려야겠어? 언제 내려야겠어? 왜 이렇게 만지게 되냐 됐어, 됐어 응 내일까지 한국으로 갈까요? 오 한국으로 갈까요? 한국으로 갈까요? 오늘까지는 완전히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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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이 굉장히寒이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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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이寒이 오늘 진짜 추웠어 그러니까 너무 추웠어 오늘 형들이랑 밥 먹으러 갔다가 이렇게 음반 끝나고 내시서 이제 고기 먹으러 갔다가 숙소까지 걸어서 갔는데 너무 추워서 진짜 깜짝 놀랐어, 진짜 아무튼 아직 쉬지도 못했어 쉬어야 했는데 피아스 이만 안 꺼내야 돼 고쿠오 고쿠오 진짜로 그럼 스테이 로제 지잉 빨간머리 언젠가 빨간머리는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해본 적은 없기는... 있다 있다 옛날에 있다 유지하기 힘들어 바로 빙세가 되니까 은... 맞으랄 은? 맞으랄 의외란 베르누나 대 마이가멸이리미다 같다 이번 활동에 니키가 너무 야... 야하다고요? 어느 의사는 좀 그렇긴 했어 오늘 건방 때 왔던 엔진은 알겠지만 오늘 대창사가 한번 났죠 그래가지고 진짜 4년 동안 활동하면서 그렇게 당황한 적은 처음이야 진짜 야... 의사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단추가 이게 두 개 있었거든요 이렇게 두 개 있어요 이렇게 두 개 두 개 있는데 거기 중간에 실로 이게 연결돼 있거든요 실로 연결돼 있는데 그 실이 조금씩 이게 풀리는 거예요 풀리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힘 줬다가 다 풀렸어 마지막 하나 빼고 맨 아래 거 빼고는 진짜 다 풀려가지고 안 쓰였죠 그거? 쓰였어요 그거? 그거 오늘 건방 오신 분 계시면 아시겠지만 제목은 그거 쓰였나? 알려주세요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한번 알려주시면 자신이 있나 봐? 제 왜 자신 있어요? 무슨 자신? 몸? 열심히 운동하고 있긴 한데 설마 거기서 첫 노출을 하게 될 줄은 몰랐죠 그리고 그러니까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알려주면 안 돼요? 이거 끝나고 봐야겠다 내가 안 쓰였는데 안 쓰였구나 제가 제발 쓰지 말라고요 말씀드렸거든요 당연히 다 진짜 방송에 안 나왔어 유유 네? 나가면 큰일 나요 그거는 쓰이면 트위터들 안 돼 챔버 파이브 챔버 파이브 음악 기대해도 돼? 챔버 파이브요? 챔버 파이브 그거죠 대선 받으면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챔버 파이브 근데 저는 아이랜드 때 안 했어가지고 사실 지금 이 변성기 끝나고 네 챔버 변성이 끝나고 지금 제 이 목소리랑 챔버 파이브가 잘 맞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뭔가 엔진분들은 되게 좋아해 주시겠죠? 네 근데 춤은 많이 보여드린 것 같은데 음원은 이제 진짜 저희도 이게 그 자리에서 너무 갑자기 생각나서 하는 말이라 실제로 이렇게 뭔가 회사한테 허락받고 이렇게 아직 하게 될지 하게 될지 모르는데 만약에 대선 받으면은 최선을 다해야죠 챔버 파이브 좋아 좋아 I love you, D.A.O.S.M 나도 좋아 그 노래 머리 잘랐으니까 나중에 깜머 한 번 더 보고 싶다고요? 깜머는 언제든지 할 수 있죠 너무 많이 했으니까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근데 아직 이 덤모가 너무 익숙하지 않아서 이게 문제야 목소리가 어떻든 다 좋다 30분까지 하고 가야겠다 잘 어울리는데 잘 어울리는데 고마워요 이제 인생 마지막 덤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봐 많이 봐주시고 많이 봐주시고 고마워요 니키는 긴 머리를 좋아합니까? 짧은 머리를 좋아합니까? 짧은 머리를 좋아합니까? 긴 머리를 좋아합니다 긴 머리를 좋아합니다 니키 이제 이제 2000? 뭐지? 잠바이니키 보고 싶은 그러니까요 잠바이니키 보고 싶잖아요 솔직히 뭐야 이것도 하고 있지 이것도 하는 거짓 좋아요 짧은 머리 이게 좀 제가 중학생 때 딱 이랬거든요 세팅하면 예뻐 아무튼 아무튼 단분간은 덤모 유지할 거니까 저번에도 너무 평생 안 한다 하면서 결국에는 해주잖아 그런 거 가지고 잠바이니키 셀 거 같아 응? 눈이 보고 싶다고요? 눈이 보고 싶다고요? 눈 너무 짧은데 어떡하냐 진짜 머리 끊겼을 때 같아 응 되겠다 더 짧게 하라고요? 더 이상 잘 안 될 거 같은데 난리 났는데 머리 이거 어떡하냐 이거 뭐 이제 어떻게 할 수 없겠다 잠냅도 아무튼 이제 전화 씻으러 가겠습니다 오늘 또 이제 아침 새벽이구나 새벽부터 이제 엔진 분들이 밖에서 기다려주시고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저희 보느라 아니다 저희 보려고 이제 오랫동안 밖에서 추울 텐데 추웠을 텐데 많이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이제 마마도 이제 곧 며칠 되지? 5일 뒤인가? 5일 뒤면 이제 하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 또 올게요 끌게 안녕